안녕하세요. 앙드레 자자쌤입니다. 자, 고객님이 좀 뜨렁머리인데 약간 조금 욕겠어. 근데 고객님 오해로... 생각에 한 달밖에 안 됐다는데 일단 믿어야겠죠. 한 달되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줄까요? 네. 네, 하고... 옆에부터 한번 잘라가지고... 원래 직무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어렵고요. 옆면. 옆면을 좀 어느 정도 우다닥 잘라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왜냐면 길이로 처음 오신 분이 고객님이라서... 어바웃컷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짧게 잘라야 되니까 처음에 90도로... 촬영관계로 거의 거울 보고 해야 되는데 촬영 때문에 옆으로 좀 젖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가지고... 뜨는 머리이기 때문에 약간 밑에는 소비수 약간 준비수용해서 좀 더 잘라보고요 저쪽은 내가 클리프 하는 거 보이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는 여러분도 가위하고 클리프 어떻게 쓰는가 보이 밑에는 이렇게 준비수 자르면 좀 짧아져요 그 다음에 떨어버리는 애가 말했듯이 마지막 여기에서 굴러주라 굴러줘야 돼요 굴러줘 여기다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약간 옆에 교정을 했죠 차이 나왔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뜨는 머리가 정도로 있네요 고객님은 저 생각에는 뜨는 게 이 정도면 상중중에서 중화밖에 안 돼요 우리 집에 진짜 뜨는 머리가 있거든요 완전히 말하면 안 된다 그래 나는 깜짝 놀랬어 고객님은 중화 거의 순화하면 안 되겠죠 중간도 아니다 그 밑에다 그래서 쉬운 머리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머리 뜬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돼 알았죠 근데 머리 자른 사람마다 선생님 머리가 우와 많이 뜬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개인 차이 다 다른 거예요 자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오판이다 그래 개인에 대한 실력이 차이니까 자 이거 여러분은 왕초보니까 왕초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왕초보한테는 이런 거예요 상이에요 상 여러분한테는 엄청나게 뜨는 머리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했으니까 이제 자 이제 가위로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뜨는 머리는 가위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잭을 끼우겠습니다 이제 자 1.5 잭을 끼워서 그러면 끼워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포르바리깡 하면서 볼게요 포르바리깡 포르바리깡 일단 3mm 잭을 끼워서 영체판이니까 일단 일단은 먼저 2로 해가지고 5.8로 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클리퍼링 이렇게 그 다음 밑에는 3.8 점점점점 줄여요 밑에를 깔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잭을 빼세요 빼고 2.0에서 바닥이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알았어 밑에는 0.8림에서 좀 더 짧게 점점 더 짧게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0.8에서 2.0 조절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조절하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감각적인 면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클리프레임 부분인쪽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밑에다 대고 일단 90도로 클리프하고 그만해 보십시오 그리고 90도로 그냥 쭉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블랙 일단 그거는 이제 손님하고 물어가면서 우리 고객님 한 달 정도 됐다니까 많이 길었다 해도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머리같이 짧은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옆 가위로 우리 잘랐던 거면 그대로 나는 많이 뜬다고 해서 진짜 지금 문제 있고 엄청 뜰 줄 알았더만 이정도는 그리고 미리 찰렁관계에서 왔다다 하기 힘든 요기를 미리 그냥 미리 우리 토끼 트림으로 미리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이정도로 잘랐어요 아니면 아니 비슷합니까 아니면 전해보다 짧아졌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옆에도 그냥 클리프로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시간이 금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냥 돌리기에 그냥 뒷머리부터 나가죠 뒤에도 이제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자 잭을 끼워서 자 이걸 하면 안되거든요 자꾸 제가 평소에 쓰는 걸 보여주네 바보 전용 오니까 오늘은 지금은 이걸 보여줄게요 우리 이거 풀어봐니까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걸로 저거는 무겁잖아 내같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죠 자 5.8로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올려 약간 길어지면 올려야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안아쁘시니까 좀 빨리 나가야 되죠 이렇게 자 5.8로 하고 그 밑에는 또 제껴서 3.8로 클리프는 여러분 연습 많이 해야되요 이렇게 자 반응 동작으로 해서 이렇게 각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클리프는 한번만에 올라갈 수 있지만 특히 약간 직무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동작으로 많은 동작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2.0 머리를 내려서 밑에 좀 짧아야 되잖아 고객님이 아까 구루나로 살리는 거는 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그 밑에도 당연히 머리가 라인이 있으면 안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다시 이렇게 잘라줍니다 90도가 90도 잡아서 아까 클리핑 라인을 없앤다는 거죠 층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정도 볼륨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빛을 약간 들면서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90도면 80도 들어야 되잖아 고객님은 약간 짧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포인트까지는 90도 고요부터 해야 되는데 요기는 지금 머리카락이 더 이상 없죠 아 머리카락이 없는게 아니고 머리 자를머리가 없으니까 90도에서 끝내면 되죠 요기도 90도 90도로 90도 말은 플로우 앵글 90도로 말입니다 둘 생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김에 여기 옆에 놀이도 하고 여기에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중간에 이걸 다 하고 입혀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지금 있을 때 그냥 틴닝 가위로 한 1cm 넣어주고요 물을 좀 뿌리고 직무는 뭐 위에까지 클리프해야 되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약간 직무 있는 머리는 백포인트 부터는 가위로 좀 사용해요 가위로 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서 삐뜬 깍뜬 깍뜬 깍끈 깍끈 약간 안으로 굴려준다 쪽하고 옆에 거 여기 여기하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습니다 아까 클리프는 행거에 90도로 잡고 90도로 그냥 그 다음은 위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그 다음에 한번씩 끊어버리는 옆 가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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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를 한번 이렇게 튀어 놓은거 옆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머리 따라서 가위를 조절하면 돼요 옆에는 솔목이 없어요 하는기면 마무리 씹어버릴게요 이놈은 여기가 수심잖아 토끼발에 가고 소비자 이용해서 살짝 잘라주면 그럼 어때요? 라인이 이렇게 약간 볼뜨말뜨난 두피 색깔 페이드라고 하죠 페이드 그라데이션 페이드 사실이 볼랑말랑하네요 머리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딱 보면 딱 됐습니다 목심 부리면 안되고요 옆에만 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도 이제 반대쪽은 이제 클리퍼로 하는거야 반대쪽 클리퍼 클리퍼 똑같아요 가위만 다를 뿌이지 이 가위만 다를 뿌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여러분이 초보일수록 잭을 끼우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잭을 끼우지 말고 처음에는 클리퍼 이때 얼른 빨리 체인지 해야되요 체인지 아까처럼 3mm 잭을 끼워서 엉밀히 옆에 거 잘 봐야되요 클리프는 점점 길어져야되니까 이렇게 원어 걸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 3.8mm 잭여서 줌줌줌줌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는 2.0mm 그리고 2.0mm 이하는 많이 사용하면 안되요 2.0mm 이하는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타고난 다음에 좀 사용하는 나라에요 지금 0.8mm 여기서만 살짝 잡으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 하되요 일단 타고나면 되는데 지금 찰렘간에서 미리 그냥 다 정리하고 안되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 떼는게 보이죠 이거 조심해야되요 이런 부분을 아까 말했지 이렇게 무리하게 바리깡으로 막 쬐 끼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팁을 저 그거로 오면 옆에서 보여요 저 옆에 보고 저 옆에 보고 어 딱 비슷하니까 내려갔어요 자 일단 고구를 그 다음에 티닝 가이로 한번 요게 요쪽 면에는 숱이 요쪽보다 좀 많네 생각보다 그래서 요쪽을 일단 먼저 티닝을 한 0.5cm 한 올려가지고 굴려주면서 좀 잘라줘요 그 다음에 가이로니에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약간 뜨는 머리는 요 크레스트 위에 버튼은 가이로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클립으로 다 끝나서는 있어요 개인차이 이런식으로 90도 90도 잡으면 돼요 90도 그냥 90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굴려주라 그 다음에 저기 저기 했던 거와 똑같이 옆 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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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각도로 조절해야 돼 그래서 커트 했던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티놓으면 요쪽 부분만 잘라 옆에도 그냥 한번 한번 하고요 여기가 직무가 조금 심하네 그래서 그래서 한쪽을 잘 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잘라줘야 되니까 조심해서 일단은 살짝 난중에 떠너머리는 산불을 조금 하면 그때 마무리하고 지금은 자 위에 부분 좀 자르고 끝내겠습니다 보죠 어때요 좋아요 네 오케이 일단은 떠너머리도 원리만 알면 금방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집에 온 사람은 떠난 사람인데 다른집에 가서 한시간동안 머리 자르다가 포기하고 놓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구 그렇게는 오래한다고 뭔지 알겠죠 머리를 잘 자른걸 알아라 한시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은 내 생각에는 빨리 손님을 보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요 보내주지도 못하고 자르다 보니까 머리 많이 상해지고 알아요 산으로 가지 빨리 덜해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떠너머리는 원리를 잘 알고 잘라야지 나중에 실수 안해요 떠너머리는 전체가 중요한게 부분은 중요한게 전체가 중요한게 전체 모양 근데 초보일수록 막 부분이 신경써요 이게 와 이게 조금 튀어나와 이게 아니래도요 전체 잘 자르고 난 다음에 그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 부분은 고객님은 위에 부분은 별로 빨리 안 자라는 편이죠 옆뒤가 많이 자라죠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위에가 딱 자라는거 보면 위에는 살짝만 골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많이 잘라버리면 여기가 붕 뜨거든요 짧게 자른다면 내 말했잖아 오자마자 물어보세요 옆머리를 좀 자른다면 짧게 자르는 것이오 근데 많이 짧아주실까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위에 머리는 항상 가운데 가르마를 정주순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천장에 90도 땡겨서 볼란걸 90도죠 땡겨서 그냥 천장에 평행해가지고 블런트 컷 자 가이드 자 자 자 자 자 자 잘랐으면 또 반 나누고 가운데 이렇게 잘나가지고 페크가 자르면 돼 그냥 천장에 90도 이번에는 폰트 컷도 잘라볼게요 폰트 컷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폰트 컷 앞으로 쭉 가면 돼 폰트 컷 절대 머리를 많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 고객님은 이런 식으로 90도 그 다음에 앞머리를 한번 체크 끝으로 옆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 이렇게 천장에 90도로 평행으로 이렇게 잘려있는 거 보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양쪽 계정 칸다가 보고 이런 식으로 구명 한번 세로에서 가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머리 앞머리 앞머리를 그냥 살짝 내려서 눈썹에 약간 될랑 말랑 머리는 올림픽인거 아니 내리죠 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내릴 것 같아서 혹시나 물어본 거예요 앞머리 잘라 나면 여기 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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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첫 구입부분을 순수 한 번 전체적으로 살짝만 살짝만 옆에도 치우고 이제 마무리 단계니깐 치우고 이제 우개 잘라서 여기가 약간 우개가 보이죠 이거를 약간 제거하면 되요 90도 자르고 약간 굴려주라 이렇게 안으로 살짝 더 하게 해주면 되요 구멍 자르면 스포츠 모리처럼 짧게 돼버려요 아까 뜨는 모리라서 그 다음에 옆 가위로 아까 그냥 커트라인 병에 맞게 잘라주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이 여기는 옆 가위 하필로는 이렇게 막 그래도 혹시 모릅니까 앞에서 보세요 90도 그 다음에 굴려주라 굴려주는 거에요 굴려주라 여기는 플로우 앵글 표면은 90도 나머지는 굴려주라 그 다음에 옆 가위로 한번 또 그 다음에 옆 가위로 한번 또 치워놓은 거 있으면 좀 짧게 자르니까 직모가 조금씩 나타나네 자 그래서 나타낼 때마다 조금 잘라주면 되요 이 정도면 딱 이제 뒤에 뒤에는 자를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보세요 가운데 타고 두상에 90도 당겨서 그냥 정리만 해준대요 조금 튀어 놓은 거 방사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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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방사선 수박 섹션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에서 손 이렇게 그러면서 위에 그 가이드 안에 가이드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 좀 많이 뜨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방사선 이렇게 똑같이 그냥 쭉 손으로 손으로 측정해서 가이드 안쪽 가이드 이렇게 가이드 잡고 쭉 위에 잘랐으니까 이게 또 약간 볼록한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또 아까처럼 좀 한번 해 줍니다 한 번 해 줍니다 바로 침 이런 식으로 자 옆에서 보면 옆츠키에 놓은 거 있거든요 잘라주시고 여기 경기가 좁시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여기가 조금 무거워요 약간 굴린다 생각하고 안으로 그리 짧아져요 여기가 무거우니까 굴려야지 짧아질거에요 훨씬 낫습니다 문은 우리 깔끔하게 그냥 일반 토끼바리깡 해야해요 저는 아까 들은 문수바리깡을 하는거에요 아이는 그냥 다 주고 다시 좀 더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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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러빙이라도 이렇게 러빙 하더라도 꼼하게 한 두세 번 한기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러빙. 시원해요. 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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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국이 요구하고 이게 제일 시원해요. 어때요? 시원하죠? 이렇게 사뿐이 해도 시원하죠? 지압하면서 눌리면서 지압하면서 문질러줘도 시원해요. 머리가 두피가 많이 약하든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좀 친해지면 이제 조금씩 다른 강도도 다른 것도 한번 할 수도 있을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정도면 짧은 시간동안 시원해져요? 시원해집니다 오래 한다고 붓는 건 아니고 짧게 하면서 강하게 이펙트를 줘야 돼 그래야 조금 하더라도 시원해 평소에 뭐 바르는 건 없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네 예 예 예 예 아, 복잡하지? 네, 이제 빼를, 이건 다 어떻게 될지? 여기 안물이 다 이제, 민수입니다. 네, 민수. 자, 네. 제가 여기서 파운드라이브를 다하고 있나요? 무기탑 드리는 것보다. 대부분 머리 뜨는, 아니 약간 뜨는 머리는 하고 자르고 난 다음에 또 골라야 이런 강박관념 가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잘 물리대로 하시면 뜨는 것이 없습니다. 뜨는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안이 다듬어야 할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머리는 나를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막 눌리면서 하겠지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짠 오 조금 여러분이 보고 있죠. 예상대로 그냥 끝에 약간 살짝 삐져놓은거 옆가위로 하면 금방 일부도 안걸립니다. 자 옆가위 거의 비슷한거 같은데 그래도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뜨는거 있죠. 뜨는게 아니고 약간 튀는 물이 뜨는 물이 보이거든요. 그때 잘라주면 되요. 뜨는 물이 있어요. 일단 옆가위 잘라주면 되요. 자를거는 거의 없어요. 여름 봐도 머리카락이 떨어지는건 안보이죠. 그러면 자를게 거의 없었다는거죠. 자 요게 요게는 조금 요게를 자 머리 자르는 항이 맞춰서 그냥 조금 굴려줘야되요. 조금 잘린거 느낌 들을거에요. 자 보이죠. 거의 할건 없는데 요게가 약간 튀어 놓았어요. 이렇게 뜨는 머리는 특히 곱슨 머리 직무들은 약간 또 직무와 달리 하고나면 조금 떠대요. 곱슨 머리가 약간 잘리면서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머리 자른거 잘랐던거 옆에서도 보고 여기서 여기서도 보고 자르면 직각에 서서 봐야되요. 잘라야되요. 직각에 서서 잘라야되요. 여기서 앞에서 봤을때 여기 직각이잖아. 그리고 뒤에 자른 여기선 여기 직각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를것이 다 보여요.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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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기는 싱글링으로 잘라주고 싱글링 잘라줘야 또 자를게 생겨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안 잘려주는 머리는 됐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쪽 이쪽 마무리 이쪽에 아까 많이 뜬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도 하면서 굴리하라. 고객님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겠죠. 뒤에도 그 다음에 여기 까이로 직각으로 섞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자 옆에 이쪽 옆에 보고요 이쪽 그리고 반대편 그리고 반대편 이런식으로 보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깐 너무 딱딱한거 말고 부들부들한 왁스 조금 있는걸로 살짝 이렇게 예식장 갈 때 이런걸로 다 살짝 발라주면 좋겠죠? 잠시만요. 누워보고 자 어때요?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뒤에도 보고 이렇게 한번 보이고 죄송합니다. 안경 안수실이 보입니까? 뒷물도 보고 어떻는지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에도 비슷하게 잘란거 같아요? 예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단골집이 오늘 문을 닫아서 급하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잘라줬다니깐 그래도 좋네요. 그래도 그래요. 손님도 옛날에 어디 단골집 안가고 다른데 갔다가 머리가 이상한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어떤게 이상하대요? 머리 잘라놨는데 형태가 예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고 또 그리고 막 청도 나고 그런게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자르는 것이 좀 서툴 수도 있었구나 예 자 오늘 어땠나요? 이 안드레 자자쌤이 오늘 오늘 떠는 머리 오늘 고객님도 가던 데가 묶는다 급하게 왔는데 솔직히 걱정했죠? 솔직히 걱정했는데 한 주 10점 한 점 몇 점 같아요? 9점 예 9.5 9.5 0.5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처음에 들어올을때 좀 생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뭐 촬영한다고 불안한감도 있었어요 아니 아니 그거를 빼고 헤어커트 결과만 봤어요 몇 점이에요? 10점이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자유사회 본인은 말할 필요 없겠죠 오늘 저는 그래 뜨는 머리 오늘 잠깐 많이 뜨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짧게 자른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많이 뜨더라구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제가 계속 뜨는 머리 계속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앙드레 자자쌤이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걸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